그런 질환들을 방치하거나 그냥 놔뒀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극단적으로? 통증이 만성화됐을 때는 그 동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통증이 계속돼서 결국에는 그림을 그만두게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동법 한번 소개시켜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운동법이요? 네. 손목 강화 운동을 쉬운 걸 알려드리면은 운동이 제일 좋아요. 음. 운동법이 제일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클라슈의 인슈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사 박준재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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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제 제가 그림이나 게임에 관련된 분들을 모시다가 제가 이제 넘어져 가지고 다치게 돼서 팔을 부상을 당했었는데 네.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우연히도 저희 치료사님께서 유튜브를 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같이 인터뷰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 좀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물리치료사 박준재고요. 근교육계 재활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흔히 도수치료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을 수 있는데 유튜브 꼬망아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아 나이는 올해 스물한.. 아니 스물한.. 서른한 살이니까 아 아직도 20대.. 50대.. 직업을 가지게 되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5년차. 인상 5년차 물리치료사입니다. 유튜브는 그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무슨 유튜브 채널인지? 저는 이제 재활운동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간단한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짤막짤막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상식, 의학 상식적인 부분도 올리고 싶고 확실히 일상생활에서 아플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싶습니다. 아 네네. 물리치료사라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신 건가요? 물리치료사도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겹게 도수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목이나 허리같이 근거겹게 질환이 아프신 환자분들의 일상생활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물리치료를 하고 있죠. 뒤에는 무슨 그림, 어떤 그림인가요? 저희 맨날 이런 거 그림 보면서 인체 공부하거든요. 미접하게 연관이 있겠네요. 저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도 많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술 하시는 분들한테도 해부학이 제일 기본적인 덕목이면 네 맞습니다. 저희는 해부학이 아주 없으면 언어 같은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여서 이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원래 이렇게 뼈 맞추고 약간 사람 뼈에 관심 많고 약간 그런 게 있으셨나요?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다 도움될 수 있는 분야는 근거겹게 질환 쪽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 업계로 네 이쪽 파트로 오게 됐고 전공을 그러면 이쪽으로? 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학을 전공해야 되고 국가고시를 통해서 면허증을 취득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나 가서 이렇게 비추고 하면 되는 건 아니군요? 네 그렇진 않고 법적으로도 그거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가끔 친구들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데 뭐 돈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주로 그러면 어떤 환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되나요? 대부분 사무실이 많은 지역권이라서 보통 사무직원이신 분들이 주로 호소하는 목이나 허리통증 환자가 제일 많고요. 게임 회사가 또 많죠? 맞아요. 여기 또 게임 회사가 많아서 진짜 그래픽이나 그림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책 이렇게 주시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서? 아유 아직 인휴님 최고입니다. 사실 이건 좀 여담이지만 인휴님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도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인휴님이랑 유튜브적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고 여러분이 나중에 꼬망아빠 채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프로필 사진도 인휴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그려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고 주로 뭐 저처럼 팔목 그리고 뭐 허리 그리고 목 뭐 이 정도인가요? 네 확실히 인휴님 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는데요. 운동을 안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저도 운동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보통 집에 가서 이제 작업만 하고 회사에서 작업만 하고 약간 이런 분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확실히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손 쪽에 질환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손목이나 손가락 아니면 팔꿈치 쪽도 그렇고 이제 그림 그리신 분들이 결국에는 손목이나 손가락에 건초염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운동 부족도 연관이 있고 또 건초염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안 아프고 더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모래의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노력하시고 예방하셔야 됩니다. 그런 질환들을 방치하거나 그냥 놔뒀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극단적으로? 네. 극단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한 번 통증이 발생되면은 아마 같은 동작을 수행할 때 계속 통증이 발생될 거예요. 계속 반복된 자세에서 통증이 생기게 되면은 그 동작을 자꾸 피하게 되거나 계속 예민해지거든요. 또 통증이 만성화됐을 때는 그 동작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통증이 계속돼서 결국에는 그림을 그만두게 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아는 동생이 9개월 동안 기브스를 하면서 그림을 못 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웹툰 작가 분들도 다 휴재가 다 손목 통증 때문에 휴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웹툰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런 것처럼 손목 관리를 잘 못하면은 그림 그린데 상당히 지장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은 건초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건병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건은 그냥 힘줄이라는 뜻이고요. 건초염은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 논문을 봤을 때 우리 통증이 있는 힘줄에 염증이 거의 없다. 그래서 염증이 아니다 결론이 나서 보통 이제는 건초연보다는 건병증 그냥 힘줄에 병이 생겼다 이렇게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자꾸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계속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힘줄이라고 따졌을 때 계속 꺾여 있는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늘어나는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압박, 뼈랑 힘줄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서 압박되기 때문에 이 압박으로 인한 손상이 오게 되거든요. 손목이 안 아프려면 꺾는 습관을 사실은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할 때 좀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꺾거든요. 그림 그릴 때 꺾어서 하는 습관을 줄이려면 팔꿈치를 벌려서 한다든지 그러면 손목이 상대적으로 덜 꺾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팔꿈치를 고정시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리게 하는 방법도 있고 너무 과하게 꺾인 상태에서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는 힘줄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피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운동이요? 운동법 한번 소개시켜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운동법이요? 결국에는 강한 스트레스를 버티는 능력이 좋아지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하면 힘줄도 강해지기 때문에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무리가 안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손목 강화 운동을 쉬운 거로 알려드리면 그냥 버티기 운동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맨손으로 하셔도 되고 가벼운 두꺼운 팬이나 수건 같은 걸 쥔 상태에서 이 손으로 내리려고 하는 자극을 주고 이 손으로 울리려고 하는 자극을 줘서 서로 상충되게? 네, 버티는 운동을 해주시면 전안부에 있는 근육까지 버티는 능력이 좋아져서 손목도 강화되고 팔꿈치 통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힘을 줬는데 손목이 아프다든지 팔꿈치가 아프다면 이미 건병증이 시작된 계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나름 테스트네요. 네, 테스트자 운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프면 안 아픈 강도로 버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버텼다가 힘 빼셨다가 버텼다가 힘 빼셨다가 이거 방향은 다양하게 이렇게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되고 반대로만 이렇게 하게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할 때 밀어주고 밀어 할때 밑으로 내려주고 주먹은 올려주고 내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돌리는 작업을 줬다가 버텨도 되고 그런 식으로 반대로 되게끔 결국 이게 이 운동의 장점은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근육적인 힘을 더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그림 그리는 중에도 이렇게 해줘도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림 그리는 중에도 물론 스트레칭도 있다가 알려드릴 거지만 그냥 그림 그리거나 뻐거나 다르면 이렇게 힘 주는 버티는 운동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하나 팁이 더 있다면 팔꿈치를 구부려놓은 상태에서 버티는 운동도 해주시고 팔꿈치를 펴는 상태에서 버티는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근육의 역학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을 하셔도 괜찮을 거 같아요. 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다른 운동법? 다른 운동법? 이제 제일 베이직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스트레칭 같은 게 있죠. 아, 스트레칭 좀. 스트레칭은 이제 인슈님께서도 제일 많이 알려드렸던 방법이긴 하는데 늘어나는 위치에서 15초 정도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강도예요. 강도는 너무 세지 않게. 네. 약간 늘어나는 느낌이 있으면 거기서 스탑하시면 돼요. 이게 뭐 찢어지거나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완되는 자극만 있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하지 않은 강도로 늘어나는 위치에서 15초 정도. 15초. 네. 그래야 이제 이게 처음에는 좀 땡긴다는 느낌이 있다가도 15초가 지나면 근육이 점점점점 이완되기 때문에 당기지지 않고 좀 부드럽게 되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도 이렇게도 이게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중간중간 이거 되게 많이 하는데 아마 이게 시원한 거는 이렇게 구부리는 운동을 계속 하기 때문에 아마 아마 이쪽이 이완됐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아 네네. 약간 저는 이렇게 뭐지? 작업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되긴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거북목을 기준점으로 보는 게 이 귀랑 어깨의 위치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귓볼이 어깨보다 앞에 있으면 머리가 앞에 있다고 확인해서 이제 거북목, 일자목 이런 거를 의심을 많이 하는데요. 또 상대적으로 어깨가 말려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어깨가 말려 있으면 머리가 앞으로 나가도 귀랑 어깨가 일직선상에 누리기 때문에 오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인슈님 같은 경우는 어깨가 그렇게 말려 있지는 않으세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귓볼이 어깨보다는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머리를 앞으로 내민 자세를 오래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되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목이 뻐근하시면 천장보기 한번 해볼까요? 했을 때 지금 여기 주름이 잡히는 것처럼 이쪽 부위에만 움직임이 많고 이쪽 부위에 움직임이 좀 덜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주름이 생기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이 주름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여기에만 움직임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만 주름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오히려 인슈님보다 더 튀어나와서 말린 체형이 너무 심해져서 이쪽에는 구부림이 아니 펴짐이 하나도 없어진 없이 여기에서만 자꾸 펴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목 운동 그러면 목 운동이요? 네. 하나만 이겁니다. 네네. 목 운동도 제 영상에도 제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업로드 되는 영상인데요. 우리가 목이 긴장된다거나 뻐근하다는 느낌 아니면 아프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 구부리고 피는 근육이 많이 경직되면 경직될수록 굉장히 목 통증이 많이 호소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을 이완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회전을 주는 거예요. 회전? 네. 어떻게요? 뭐.. 아니아니아니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통 회전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헤드뱅잉 요렇게 요렇게 근데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데도 지금 여기 몸통의 움직임이 안 나오면 좀 뻐근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손을 반대쪽 무릎에 딱 대고 이쪽 손은 뒤통수 된 상태에서 시선도 같이 움직이면서 돌려주시면 어깨도 시원하지만 목쪽도 굉장히 이완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저 알려주셨던 거 그거네요. 맞아요. 이거 되게 시원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목도 시원하지만 허리도 같이 시원할 수 있어서 등 근육까지 다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좋은 게 이제 앉아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앉아서 할 수 있죠. 지금 따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물리치료 하고 있으면 소리 지르고 막 아 너무 아파요!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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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대체 어떤 걸 고문을 하나? 아마 그 아파요 하는 거는 다 여기 쪽에서 치료하는 거고 아 그래요? 운동해서 그렇게 크게 아프다고 할 만한 건 없을 거예요. 누르고 약간 맞춰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였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물리치료사라는 이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을 하세요? 아 그럼요. 음... 자 마지막으로 네.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 잘 그리고 싶으시면 많이 연습하셔야겠지만 그 연습할 때 통증이 온다고 해서 참으시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아픈 게 있으면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음... 그리고 이제 틈틈이 운동 싫겠지만 근력 운동 가볍게라도 해 주셔서 어... 다치지 않게끔 그리고 좋은 그림 그리실 수 있게끔 음... 하시길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은 좀 어... 다른 뭐 운동 방법이라든지 맞아요. 뭔가 심화적으로 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그때 또 다음 영상을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클라슈의 인슈 그리고 박준재 물리치료사님 꼬망아빠님과의 인터뷰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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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